스톰이 짧아. 동작은 짧은데 동작이 어려워. 민규이랑 정빈이 재롱잔치 있다. 갈게요. 야 이건 말이 하나 있냐. 아니야 아니야. 우리 이거 틀린다. 강북이가 춤추는데. 강북이 안 맞는데? 공민규였다. 공민규. 공민규. 각이 죽었네. 각이 죽었어. 아침마다 하는 것 같은데. 공민규.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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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질러 질러.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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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브라보 와 와 와 다음에 선배들 해줘야 되는 거 아니에요? 하하하하 오 유지하다 가우나 샤이크 정우아 다음 주 차례에 몇 번 해 팬들이 기다리고 있어요 네 저 팬들이 기다리고 있도록 이거 한세트 팀 하고 아 간절은 지워 맞나? 재용면체 아 이제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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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아 다 왔다 아 그 다음 그 다음 불 싸 투 와 와 와 틱 히 할아있어 어우 차렷 여기도 기억이 안 나 여기도 기억이 안 나 여기도 기억이 안 나 여기도 기억이 안 나 뒤 다시 한 번 더 여기 반대로 떼 자 우승아 알게 하나 둘 셋 하나 둘 셋 둘 셋 끝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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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아시는데 기억이 안 나가지고 기억이 안 나가지고 한 번 더 하면 하겠는데 한 번 더 틀어내려 끝 앞에 잘 춘 데만 잘라야해? 잘 춘 데만 아 살아있다 근데 그때 했는데 감독님이 시켜가지고 언제요? 여기 저 처음에 아니요 저희가 촬영 못했잖아요 근데 그건 뭐야 뭐야 저의 잘못이 아니고 공지를 안 했었잖아요 공지를 감독님이 갑자기 나와서 춤추라고 해가지고 다 했는데 코치님한테 얘기해 놓을게 첫 때 코치님한테 말씀드려놓을게 어 그래그래요 몇시까지 많이 해 많이 원래 부대에서 했을 때 1.5배속으로 했어요? 어 이 정도? 아닌데? 너무 빠른데? 자동반차다 바로 나온다 많이 안 했어 아 이제 기억난다 이제 옆으로 하지마 형 물을 뜯지마 1.3인가? 1.1배속이에요 지금 아 그래요? 1.2나 1.3 야 상무 가는 애들 있었어야 했네 상무 지원자들 와서 미리 배우고 가야지 그래야 포상효과라도 하루더 따지 이 노래 나올 때마다 제가 현실 부정해서 그런가봐요 아니야 아니야 이거 꿈이야 이러면서 그래서 다 까먹었네 아 원래 이게 처음에 배울 때는 막 어렵고 막 틀려요 그러다가 이제 그 점호, 아침 점호하러 몇 번 나가서 한 일주일 추면 노래가 그 노래 가사에 몸이 반응을 하거든요 아니야 이거 꿈이야 이러면서 아싸 못 쓴다고 기도하고 기도하고 아 아 아 아 아 아 아 아 에이 아 아 아 아 감사합니다.